뭐라고 할까 나 숨이 멎을 듯 꿈멎을 듯 답답해지고 막 불안한 거 있잖아 말로 난 전부 표현이 안 돼 네가 떠난 후후로 전부 모든 게 다 변했어 Without you girl 너 없이 정말 안 되겠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이리도 어려운 건지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그때 뭐라고 할까 이런 게 사랑이라면 주신 정말 못할 것 같아 난 모든 게 떠났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뭐라도 말을 해야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떠나갔고 Without you girl Without you girl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런 게 사랑이라면 다신 정말 못할 것 같아 No, no 내 마지막에 너를 불러 남은 사진 속에 너와 나 둘이 모든 게 완벽한데 언제부터 모든 게 다 어지러워졌어 네가 한 번 말해줘 네가 한 번 말해줘 지금 이런 내 맘을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왜 이리도 어려운 건지 이리도 어려운 건지 Maybe just tell me Please just tell me 떠나주게 뭐라도 할까 이런 게 사랑이라면 주신 정말 못할 것 같아 넌 넌 뭐라고 할까 저는 내 방을orter 흔적 esin 이렇게 아멘